뭐하는데 야 너 먹는데 얼마나 걸려 우리 한 15분 15분? 나 지금 이거 찍고 있어 올 거야? 나 심심해 나 찜찜해 같이 와 박도림.. 박도림 뭐하지? 얘들아 뭐하는데 누워있죠 동이랑 도이 네 집에 온다는데 너도 올래? 안그래도 연락 왔어요 방금 누나 저한테 온도 안했어요 비밀번호를 그냥 막 누르고 들어오네 저희 브이로그를 언제부터 찍기 시작한거야? 브이로그? 얼마 안됐어 웬 브이로그? 그냥 뭔가 미안해한테 한 번도 보여준게 없는거 같아서 이런거 그럼 예의좀 차리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 미안해는 다 알거 같은데 진짜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에요? 하면은 동희 도희 도림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뭐 먹고싶은데? 단백질 좀 들어간걸로 그럼 대게먹어? 아니 근데 언니 괜찮아? 언니 되게 좋아하지 않아? 나 되게 좋아해 되게 되게 좋아해 되게 되게 좋아해 대게를 그럼 박달대게가 뭐야? 성미 괜찮아? 박달 먹으면 우리 몇끼 라면 먹는거 아니야 성미? 누나가 너희 대게 사줄 만큼은 벌어 지금 브이로그가 문제가 아니고 맛있겠는데? 지금 브이로그가 문제가 아니고 맛있겠는데? 우와 이거 봐 우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른이 먼저 산 숟가락 맞아요 얼음 취급해주는거야? 다요 감사합니다 아 아 싫어 너 먹어 싫어 싫어해? 아니 나 좋아해 아 한번 해봐 누나 이번에 휴가 어디 가실거에요? 휴가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오랜만에 거기 가고싶어 에버랜드 근데 에버랜드는 늘 항상 일로만 가가지고 다같이 가는거야 어 에버랜드로 놀러가본적이 없어 그냥 촬영할때만 갔어 맨날 그거 타보고 싶어 그런거 여기는 아마존 아마존 전전전전전 아마존이랑 또 뭐야? 아마존 익스프레스랑 그거 푸바오 푸바오 에버랜드 가자 내일 스케줄 없으니까 내일 뭐 있어? 바로? 내일? 누나 집에서 11시 출발? 그럼 그냥 자고가 그래 너 나 좀 봐봐 예쁘게 나오고 있어 응. 귀엽게 나오고 있어. 우리 같아. 내가 숨까드까지 먹으려고. 진짜 왜 그러냐. 언니 동생이야. 내일 이제 11시에 말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퇴근하는 거. 정리하시죠. 빨리 자야 돼. 자, 어린이들. 여기 어디예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나 왜 안 빨랐어? 아니, 오빠 넣었어. 내가 이제 안 빨랐어. 엄청 좋죠, 날씨. 입장, 입장.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머리, 머리 띵. 오리 없나, 오리? 오리?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언제? 나는 이거야, 무조건. 나는 이거야, 무조건. 감사해요. 사랑해요. 정말, 나랑 똑같은 거 하자. 너희 커플? 어우, 진짜 짜증 나. 진짜 잘 어울리시네. 감사해요. 여기 사진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보러 가야 해요. 유튜버시죠? 네, 유튜버입니다. 네, 유튜버예요. 오, 귀여움네. 오, 이거 말고. 저랑 같이 옆에 있던 친구분이 선미 닮았다고. 나 선미 닮은 유튜버야. 아, 레전드? 우리, 뭐 타러 가지? 나 그거 타고 싶어. 그거, 그거 아마존? 아마존? 어. 아, 저희 친구랑 안내금을 다닙니다. 아, 저희 친구랑 안내금을 다닙니다. 돌아갔어. 왔어 좀 저졌어 무나 여기 저 baix अँ़ लूँ़ अँ़ अँ़ई 짜잔 아 이게 뭐야!! 16점 곱 못가, 더블로 가 여기는 본거 오오오오오오 이거는 네 네 кру roaring 아오오 오오오오오 도림아 생각디가 무서웠지? 무서웠어 뒤로 가는게 안가? 나 앞으로 가는게 무서웠는데 반반? 반반 컵 그리고 그럼 저는 초코 아이스크림 폰으로 하나? 네 그건 나도 어디였고 너도 아니었던거야 This is someone else not me I can see 너를 아직도 널 사랑했다고 노래 I can see me 너를 어디에도 널 사랑했다고 이번에는 I can see me It's a real lemon Even hopefully Dog Have a listen 이렇게 입술은 또 이렇게 목소리도 부드러운 살펴로 향기도 몸짓도 익어봐 내 눈은 이렇게 입술은 또 이렇게 목소리도 부드러운 살펴로 향기도 몸짓도